바라는 천연 황토벽지입니다. 저희 W쇼핑 고객분들께서 참 좋아하시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저도 잘 쓰고 있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주부 입장에서 벽지만 깨끗해도 정말 온 집안이 정말 밝아진 느낌이 분명 드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생각하시고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면 비용적인 걸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비용도 많이 절감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하시는 이 천연 황토벽지는 약간 자연적인 느낌으로. 뿐만 아니라 요즘에 셀프 인테리어가 워낙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의 사랑이 이 시간에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구성 먼저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 세트 하시면 이게 지금 1kg짜리거든요. 5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개되는 건 이게 지금 더블 구성이라고 해서 방송에서만 정말 엄청난 구성이 함께 따라갑니다. 1kg짜리에서 총 10통, 10개가 가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500짜리가 있어요. 결국은 무료 체험 분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저희가 드릴 거고요. 여기에 지금 방송에서만 만나시는 이 더블 세트뿐만 아니라 지금 또 따라가는 게 있는데요. 시공 도구가 9종이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시공을 하실 때 이것저것 따로따로 하나 사시려고 하면 이것도 다 동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9종을 정말 폴세트로 딱 챙겨드리기 때문에 좀 더 가격적으로 많이 낮춰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써봤더니 더블 구성, 더블 세트 하시는 게 맞으세요. 한 세트에서 2만 원만 딱 추가하시면 더블 구성이라는 거 안내하면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좋아하실까. 자, 보창, 황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두 원료 자체가 황토입니다. 그러니까 황토하면 원적외선이라는 것도 많이 떠올리시기 때문에 아마 딱 바르셨을 때 뭔가 좀 좋은 느낌, 몸에 조금 도움이 되는 느낌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옆쪽으로 보시면 식물성 점결제 그리고 당나무 펄프 같이 쓰였네요. 그렇습니다. 당나무 펄프 같은 경우에는 한지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 황토 자체가 벽에 딱 붙을 수 있게끔 짱짱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발라보시면 쫙 펴지고 이 은은한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랑을 먼저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하시네요. 자, 일단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받고, 선거 받고. 그렇습니다. 이 NGP라고 하는 제조공법이 이 특허 핵심 기술인데 이게 조금은 다소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발라보면 어떤 느낌이냐. 살짝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보면 자사 일반 황토 같은 경우에는 발라보면 쩍쩍쩍 발라지는 거예요. 저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이 NGP의 제조공법을 만나시면 바르잖아요. 그럼 이게 마르면서 쫙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벽으로 딱딱딱 붙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황토를 쫙 발랐을 때 너무나 곱게 쫙 펴지는 느낌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제가 했는데 너무 잘 돼요. 쫙 붙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지금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을 받은 상품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받은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환경표지인증서, 실내 공기 오염을 저감시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여기에 대기오염물질까지도 쫙 저감을 해드리기 때문에 혹시 이사를 방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황토빛으로 바꿔보시면 실내 공기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반 페인트랑 뭐가 달라요? 어머, 달라요. 다릅니다.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간편시공이 가능하시고요. 물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토 자체가 수분을 머금기도 하지만 건조할 경우에는 내뿜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또 황토니까 난연성 재질이라는 거. 여기에 장마철이 오고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습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곰팡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실 텐데 곰팡이 서식 억제, 여기에 황토다 보니까 원적외선 방출, 여기에 또 중금속 불건축까지 저희가 테스트 완료를 했기 때문에요.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점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색감이라든지 바르는 방법이라든지 직접 그냥 보러와 드릴게요. 이건 뭐 쉬워서 설명드릴 것도 솔직히 없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딱 부으신 다음에 어디다 바를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벽을 딱 정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발라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낙서를 했어요. 아니면 곰팡이가 펴서 막 얼룩덜룩해요. 너무 벽지한 지가 오르면서 찢어졌어요. 그렇죠. 낡았어요. 어머, 큐큐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르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나서요. 지금 보시면 이게 붓자국이 조금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쫙 마르면서 오토레벨링이라고 해서 조금은 이렇게 붓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 이게 마르면서 쫙 펴져요. 그래서 정말 발라보시면 내가 정말 인테리어 공사한 듯한 그러니까 정말 잘 되더라고요. 리모델링한 듯한 그런 느낌 받아보실 수 있겠고 저희가 가습의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은 물을 머금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제가 스프레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싹 한번 뿌려보는데요. 물을 싹 머금어요. 한 번만 더 뿌려볼까요? 물을 싹 머금고 있다가 지반 자체가 조금은 건조하고 이러면 더더욱이 수분을 쫙 내뿜으면서 가습의 효과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이렇게 바르시면서 바닥에도 아니면 창태도 묻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손에도 이렇게 묻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소재 자체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셔요. 이게 그냥 물티슈로 아니면 물걸리를 한번 딱 닦아내시면 깔끔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시공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써보시면 제대로 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했는데요. 저도 제가 했어요. 정말 잘 돼요. 그리고 지금 주부님들이 벽지를 다 뜯어야 되나?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벽지 위에 그대로 하셔도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집은 목재인데 시멘트인데 가능하세요? 괜찮으세요? 집안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인테리어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재, 시멘트, 석고보드, 벽지 위에도 바로바로 발라보실 수 있으니까 인테리어 하는데 아무래도 제한적인 게 덜하시겠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거실을 황토벽지로 쫙 한번 거실 뒤쪽을 분위기를 바꿔봤거든요. 어떠세요? 정말 깔끔하죠? 지금 이 색상이 화이트로 저희가 칠해봤는데 어머 세상에 우리 스튜디오가 이렇게 깨끗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말끔해졌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가구들도 많이 놓으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배경이잖아요. 벽지를 어떤 색상으로 어떻게 바르느냐가 지금 앞쪽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가구들 이런 것들이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바꿔놓으시면 정말 내가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색상 안내해드리기 5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요구했거든요. 화이트. 아마 벽지가 너무 더러워서 그런데 지금 벽지 위에 있어요. 너무 깨끗해졌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도 있습니다. 화이트하고 아이보리 비교가 확 되시니까 쉬우실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님들 황토 색상 좋으시죠? 이거야말로 진짜 왠지 더 조금 더 맘이 편해지는 그런 컬러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 방에 좀 해주고 싶어요. 아시면 블루 괜찮죠? 그리고 우리 따님 방에는 핑크도 한번 바꿔줘 보세요. 은은한 파스텔톤으로 해서 컬러는 이렇게 5가지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블 세트를 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면적을 바를 수 있는 거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이 한 통입니다. 이 한 통으로 바르실 수 있는 1kg 제품의 시공 면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천고가 한 2.2m, 220cm가 정도가 되고요. 한 이 정도? 폭이 한 150cm. 지금 보시는 이 면적이 시공이 가능하신 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거 한 통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머님들이 매일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궁금하신 게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은 방 한 칸 칠하는데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나요? 작은 방 한 칸 칠하는데 1kg에 한 5개가 소요가 됩니다. 더블 구성으로 하시면 작은 방 2개 정도 거실까지도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도포 두께에 따라서 약간의 시공 면적은 늘거나 줄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면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격 정리 제가 또 빨리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1kg짜리 5통, 5개거든요. 5kg 사실 분들은 자동 주문 전화하시면 1,000원 할인해드릴게요. 4만 8,800원에 쇼핑 가능하신데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딱 2만 원만 딱 추가하시게 되면 세상에 황토 벽지가 2배가 돼요. 더블 세트가 됩니다. 더블 세트. 더블 세트 같은 경우는요. 자동 주문 전화하고 행사 카드 청구 할인까지 받게 되시면 한 달에 1만 3,072원. 문제 5개월 조건 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뭐냐면 써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써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00ml에 이 한 통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 동안 내가 한번 발라보시고요. 다 말랐을 때도 어떤 느낌인지 황토의 느낌이 어떤 건지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무릎 체험의 찬스까지도 함께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더블 세트는 방송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구성이니까 좀 더 빠르게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이트. 저는 블루가. 무릎 체험 부분 7일 동안 써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